전 브런치 먹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 내가 진짜 브런치 먹고 싶다 했잖아.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그림도 그리고 딱 뒷모습이야. 아 그러네. 언니가 그린 거 거기네. 우와! 하나, 둘, 셋. 밥 주세요! 아 대박!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도 나 엄청 좋아하잖아. 언니가 과일 주스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오렌지 주스. 대박이야! 오렌지 주스! 오마이갓 진짜 대박이다. 내가 진짜 음식 사진 안 찍는데. 그러니까 너 진짜 안 찍는데. 저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요? 진짜 만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정성이. 잘 먹겠습니다! 제 그림이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되게 이루고 가는 거 많다. 와우. 안 잘라먹으려고 해서. 진짜 길다. 이렇게 길지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해서 당황했어. 근데 지금 약간 감성이 있어요. 밖에도 보이시죠? 눈 오잖아요, 지금. 눈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저는 첫눈이거든요. 맞아요. 눈을 못 봤어요, 제가. 오, 첫눈. 오, 완벽하네요. 첫눈을 여기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행 왔는데 첫눈 오고.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는... 저는 소시지요. 저도 소시지요. 그냥 에그스쿨 환불. 진짜 많았어. 나도 에그스쿨 환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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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근데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맞아. 촉촉하면서. 나는 내가 에그스쿨 환불 했었을 때 그냥 계란을 살짝 탄 느낌? 뭔지 알지? 부들부들한 느낌이 잘 안 나오고. 부들어. 진짜 부들어. 본부장님, 잘 먹었습니다. 저희들끼리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각자 편지를 멤버들을 위해서 썼다고 들었어요. 짠. 짠. 이렇게 편지를 각자 이렇게 3개씩 써왔는데. 네. 저희 그러면 3개를 다 읽기엔 너무 부끄럽잖아. 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한 명만. 아, 한 명만.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전달해 줍시다, 나머지 멤버들한테. 나머지 2명은 알아서 있는 걸로. 부끄러우니까. 저는 아란히한테. 아란히는 햇병을 해서. 잘 읽어줄게요. 안녕 아란아. 편지로 말하려니까 부끄럽네. 너가 마지막으로 합류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항상 열심히 해줘서. 그리고 웃음 잃지 않고 재밌게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너의 미소 잃지 않게 언니도 옆에서 든든한 언니가 되어줄게. 정트리오 중에서도 제일 막낭이인 귀여운 우리 아랜히. 앞으로도 이쁜 길, 힘든 길 같이 많이 함께 헤쳐 나가보자. 사랑의 키나 언니가. 언제 같이 읽으시면 될까요? 괜찮네요. 크다, 오니. 하! 너무 감동이에요. 뭔가. 아침부터 이렇게 감정 중이네. 그러니까. 이거 밤 읽었으면 알았겠어. 이렇게. 저는 옆자리인 시오 씨 거를 읽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오에게 시오야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너 덕분에 나도 덩달아 자신감이 생기곤 했는데 항상 자신감이 부족하던 나를 도와준 너에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너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있어 소금 같은 존재인 시오야. 피프티 피프티로 함께해줘서 고마워. 고맙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울어야 되나요? 오케이. 울어. 아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 받으셨어요? 노렸어요. 노렸어요. 큰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럼 옆에 있는 세나 씨에게 투 세나. 햇살 같은 우리의 리더 세나 항상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아가. 근데 뭔가 왜 이렇게 와닿지? 짧았는데 너무 와닿았어. 딸이 그게 중요한 거야. 떨고 붉은 게. 고마워요. 안녕. 짠. 제가 그럼 키나 언니 편지를 읽어볼게요. 카리스마 블링블링 핫걸 키나 언니야. 룸메이트이기도 하면서 언니와의 추억이 참 많은 것 같아. 언니여서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잘 해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나에게 너무 든든한 존재. 저도 더 잘할게요. 언니가 있어 나도 있을 수 있었어. 앞으로 우리 쪽 알지? 여러모로 늘 고마워 우리 언니야. 이렇게 좋았습니다. 되게 듣는 사람도 다 기분이 이상하다. 혜연이 화뿐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야. 언니야 우리 쭉 함께 알지? 언니야 우리 함께 알지? 귀여워. 나머지는 저희가 가서 두 개는 다. 원래 다들 눈물 훔치지 마시고요. 아 네네네. 기억을 새롭수록. 지켜볼 거예요. 네. 혹시 눈물 흘리게 되면 영상 남겨둘게요. 저희는 눈물이란 없습니다. 강하게 키워야 돼요. 이제 우리 밥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여기가 양양 아니에요? 네 지금 거기를 안 가봤어요. 어디예요? 바다. 바다를 안 가봤어요. 저희 바다는 한 번 가봐야죠 왔는데. 마지막에 우리 이제 오늘 가잖아. 맞아. 마지막에 가기 전에. 사랑하는 세명. 와 뭐야. 야 대박. 나 누굴 날 것 같아. 세라노. 올라가 세나를 응원해. 대박. 핍티핍티 키나 아란시오 세나 모두 축하하고 응원해. 앉아주신 대표님 그리고 의사님, 본부장님. 그리고 많은 스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뻐! 뒤에 고양이 너무 귀여워. 하나 오케이 올라갈 플리 메비들. 하이얼. 하이얼. 귀여워. 아 웃겨. 웃겨. 우리 딸 타경. 안녕. 아유 딸 덕분에 영상편지도 남기네 참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이제 데뷔 잘해서 아빠는 너무 기쁘다 참 고생 많았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견뎌왔고 데뷔 축하하고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쭉 잘 지내길 바래 자기형이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리고 자기형이도 그렇고 우리 아기들 전부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랄게 50-50 화이팅! 디나 화이팅! 아 뭐야 성형이기도 비비 축하해요 아 귀여워 힘든 날이 많았지 우리 그래도 애써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 축하하고 기특하게 생각해 항상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지켜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티스트 되기 바랄게 항상 가족이 곁에 있고 응원하고 사랑한다 하나 둘 셋 We'll take you higher We'll take you higher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지금까지 너무 고생이 많았지 데뷔 축하해 그리고 키나, 아란, 세나에게 우리 부끄러움 많은 지효 옆에서 잘 좀 챙겨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어 김 팀! 김 팀! 화이팅! 아 진짜 전문 mellan 55-55 Stewart Monsters 2023년도 잘 부탁해! 저희 음악 많이 들어주세요! 사랑한다고! 잘 부탁해 진짜로!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화이팅! 앞으로도 화이팅! 잘 부탁해! 2024년도 잘 부탁해요! 내년에, 내년에, 내년, 내년까지 같이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같이하자! 화이팅! 2022년도ran 1550 더 빛나는 반 되자! 아니! 아잇! 아잇! 이거, 이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